이게 아빠가 많이 만져서 그런가? 이마? 운동화! 왜 이런 가르마가 있어? 털이 무거워서 그래 털이 무거워서 화사는 또 다른 장난감 갑자기 장난감 차가운 시간 이거야? 신기하네 잠시 후에 운동화 한 끼 예 Allah 신기하네 운동화 일루와봐 운동화 일루와봐 손으로 잡았어? 누나 뺏어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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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안 보인다 복집에 Bancon 기 brakes 이걸로, 어? 왜 머리를 누나면 넘겨 봐봐 이상하잖아 이상해 어! 혜연아 좀 쓰다? 아멘 아멘 너 이리 와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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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저거 뺏어줘. 머리끈 뺏어줘.